원더풀! 네더풀!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정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이제 점핑 트롯 가수 김효수입니다.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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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유명한 군산의 그거하고도 정말 멋진 곳. 동백로에 나훈상가에 왔는데요. 나훈상가 가기 전에 정말 멋진 곳을 봤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우리 군산의 근대 역사박물관입니다. 여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근대 역사와 또 해양문화 역사 또 그 다음에 일제 강정기 시대의 역사를 오롯이 한 곳에서 싹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곳. 정말 멋진 곳입니다.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빨리빨리 구가해야 돼. 시간이 없고 빨리 사람 냄새나는 그런 훈훈한 곳으로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자 가자. 저런 집 형태가 있었네. 장례무라구나. 장례무라. 열기로 다리미. 다리미라고? 진짜 몰랐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현이 치. 어떻게. 쌀을 골라내는 곳이네. 여기서 쌀이 나오면 좋은 쌀 나쁜 쌀 이렇게 골라 쭉쩍이 같은 거 빼내는 거야. 표 표 표. 표 표. 표 안 끊었다. 표 끊어서 올게요.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선생님. 표 끊어서 올게요. 아 표으로 한 끊었네. 대박. 와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자파점이래요. 그렇죠 그렇죠. 옷 입었어요? 체험하려고? 네. 객실이 못 찾고. 여기 있더라고요. 오. 오. 야. 한번 끌어보시려고? 네. 바뀐 거 아니야? 맞아요. 원래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확실한 이유가 뭐예요? 확실한 이유. 아직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시대가 바뀌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제대로 즐기시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요. 서울? 뭔데서 오셨네. 네. 처음 봤죠? 네. 저도 처음 봤는데 괜찮네. 그렇죠. 역사도 배우고. 직접 체험도 하고. 네. 제대로 즐기시네. 야무지게 즐기시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어울리세요 한 번. 옛날 주판 알아요 주판? 아니요 주판 모르겠다. 주판 몰라 이거 주판? 주판 몰라요. 주판 맞아봐. 맞아봐 맞아봐. 이거 앉아서. 앉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그럼 하나. 셋 그럼 셋 들어간다. 넷 들어간다. 어떻게 돼? 네. 프락베이지. 이런 식으로. 계산지 전자계산지.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이거 구별 못하겠지만. 와 옛날에 이렇게 주판으로. 다 샘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엄청 손이 빨랐지 옛날에는. 한 번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옛날에는 다 했었는데. 두어가지고. 와 칠판. 오랜만에 또. 칠판 앞에 쓰니까 또. 네네. 명순우 학생. 네 선생님. 왜 항상 그죠? 네. 밥 먹고 와가지고. 밥 먹고. 밥도 안 먹고 와야지 늦었을 때는. 엄마가 밥 먹고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엄마한테 효도하려고 꼭 먹고 오는 거지? 네. 잘했어 잘했어. 어쩔 때는 늦었을 때는 안 먹고 가도 돼.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도시락 언제 먹어요? 지금 1교시인데 무슨 도시락 얘기를 하는 거야? 도시락. 도시락 먹어야 되는데. 4교시 끝나면 먹어야지. 알겠습니다. 명순우 학생. 네. 숙제는 해왔나? 숙제 했습니다. 쥐 두 마리 잡아오는 거 해봤어? 네네. 어디 있어? 잠깐만 제가 먹었습니다. 잡아먹었습니다. 막 먹으면 안 돼. 배고파서 그만. 야 너는 어쩜 뒤돌아 서면 배고프니. 네네. 너는 절대 뒤돌아 서지 마. 배고프니까. 통통하더라고요 쥐가. 빨리 구경하러 나가자. 예 알겠습니다. 아유. 진짜 나이는 게. 예 원해도 쥐꼬리네. 야 지게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지게인지 알고 있었어요? 예. 아유 똑똑하네. 지게 져보니까 어때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무거워. 이거는 사실 가볍게 해놨는데. 진짜 쌀 한 가마니 질려면. 80kg야. 80kg. 몸무게가 몇이죠? 20kg. 20kg. 그러면 우리 친구가 4명이 있으면 딱 80kg. 야. 어머나 어머나. 무겁지? 아유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역사도 이렇게 배워가면서. 오늘 맛있는 거는 뭐 먹을 거예요? 군산이 왔어. 박대무이. 박대. 또 박대를 또 빼놓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야. 엄마 아빠랑 이렇게 자주 가요? 여행? 어. 아니에요. 자주는 못 다녀요. 어쩌다. 어쩌다 한 번씩? 아 그래도 대단하다 이렇게. 아빠가 좋은 곳 오셨네. 쭉 체험하고 즐거운 추억 만들고 많이 배워가세요. 네. 안녕. 안녕. 와 옛날 재현이 형 거 봐. 저 뒤에 있는 친구는 왜 저라고 했지? 한 50명, 60명 됐을 건데. 자리가 없나? 늦게 들어왔어. 아 늦게 들어왔구나. 지각했구나. 옛날 모습 그냥. 요즘. 겨울에는 난로에다가 싹 이놈으면. 난로에 도시락을 세 번째가 가장 좋아. 아 그래요? 맨 마지막 막 탁. 타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딱 좋아. 아 저게 딱 적금이야. 그래가지고 탁. 조금 시간 되면 그냥. 두 번째, 밑에는 마지막 누룽지까지. 타가지고 탁 챙기고. 근데 쉐킷 쉐킷. 뜨겁게 탁 먹을 수 있는. 아 도시장. 눈으로만 봐야 돼. 눈으로만 봐야 돼. 아 이거 잘 꾸며라는데. 와. 와 진짜 볼거리가 정말 많은 것 같아. 사진 찍는 거야. 사진관도 있고. 대야 사진관. 오 사진관. 사진 진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걸, 어떤 배경. 선배님 골라주세요 선배님. 저기 어 저기 나온다 흑백으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오. 카메라 앞에, 앞에 카메라 앞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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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자. 배경 골라가지고. 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오 대박이에요. 와 이렇게 또 골라가지고. 오오. 가져갈 수 있나?